달라스 코리아타운 지정 기념식이 지난 11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코리아타운 로열레인에 위치한 H마트 달라스 지점 부지에서 열렸습니다. 달라스 코리아타운은 해리하인즈와 로열레인이 만나는 지점에서 루나레인까지의 직선도로 약 2.5마일 구간입니다. 텍사스 주의회는 지난 5월 민주당의 라파엘 안치와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하원 동시결의안 39호와 공화당의 텐 파커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상원 동시결의안 31호를 통과시켰습니다. 이어 그레게보 주지사가 같은 달 23일 주 양원에서 공동 발의된 결의안에 공식 서명하며 앞으로 10년 동안 공식적으로 달라스 코리아타운으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마크 베시 연방 하원의원, 텐 파커 주 상원의원, 칼 셔엔 주 하원의원, 터넬 앳킨스 달라스 부시장, 스티브 바비 캐롤톤 시장 등 많은 주류 정치인들이 참석해 달라스 코리아타운의 지정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베시 연방 하원의원, 파커 주 상원의원, 앳킨스 달라스 부시장, 바비 캐롤톤 시장입니다. 그리고 이 한국어 주인공과 관련해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국회에선 그리아타운 기회에 참석해 주 office, 한국입니다. 국회에선 교수님이 전해드립니다. 모든 기회가 되도록 이내로서 다운을 통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 기회가 최고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리아타운 무理에서 돌아와서 다른 광역을 찾을 드릴 것입니다. 기회가 전해드립니다. 작품을 기회에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은 한국의 주인공입니다. 오늘의 대회, 제가 Pep penser에 대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럼ensa 그리스로, 리듬을 조합한 회장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ọn업가고, 감점이 빛을 수 있을지요. 이곳을 빛을 수 있는 없습니다. 여기선은 한국어온단의 사업을 그릴 수 있구요. 작동이라고 하는 일을 만들고, This means, people can work,677 yourself, they can have a good quality life, they can shop. You also are investing the City of Dallas. blunt development and sales tax they need. That people pay the bill, that's gonna protect your city with the police department, fix your street and everything. So this economic engine, is opportune here we didn't have before because they're dead because no money generated, now you've got something left and now you're living with new hair. i'm steve abic i'm the mayor in carrollton and the korean community and h mart have long been residents in our area we're excited for h mart as they continue to expand carrollton is the community that families and businesses want to call home and we're excited that not only our carrollton korean community but also the dallas area continues to be a magnet to attract the korean population the asian population so we can all live in harmony diversity is so important it takes us all to build a community 이날 행사는 달라스 한인회와 달라스 한인 상공회의소 h mart가 공동 주최했습니다 또한 h mart는 이날 korea town monument 제작 비용으로 6만 달러를 기부했으며 약 200여 개의 구디백을 참석자들에게 선물해 기념식의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달라스 한인회 유성주 회장과 상공회 이상윤 회장은 korea town 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앞으로 동포 사회가 더 해야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h mart의 최우진 사장도 달라스 korea town 지정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지역 한인사회 성장에 h mart가 함께 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곳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오마 나바에즈 달라스 시의원도 축하를 전했습니다 나바에즈 의원 유성주 회장 이상윤 회장 최우진 사장입니다 혁신 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혁신 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혁신 사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새롭게 왔습니다 그만큼 대략 또한 그룹 주방당 riset 대략 vital하기에 omirst Planet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운타운을 지정된 것만 말고 이거를 계기로다가 더 발전시키고 정말 코리아타운에 누구든지 와서 행복과 음식과 문화를 배워갈 수 있는 그런 시작점이 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를 코리아타운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더 밝고 그 다음에 더 문화적인 도시로 여기를 만들어야 되는 게 앞으로 과제인 거죠. 또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의 한국 애들을 위해서 이게 또 더 발전되고 더 번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H마트 프라자 가칭이긴 하지만 코리아타운의 센터로 차지하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가 한 14만 스키피드는 큰 장소인데 저희가 H마트를 포함해서 온갖 리테일과 또 식당들 유치를 해서 인도 샤픽 센터 같은 걸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상업적인 것만이 아니라 주거 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이주을 해서 코리아타운이 명실 상부 달러스 텍사스 내에서 제일 큰 코리아타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뒤 일조를 하겠습니다. 박성신 국악팀의 공연으로 문화적 풍성함도 더한 달러스 코리아타운 지정 기념식에는 한인 단체장들과 동포 및 주류 성취인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박성신 국악팀의 공연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